아 반대로 돌면 어우 무거워 힘들어 자 돌리겠습니다 3개가 다 깜빡였죠 모터 모터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됐습니다 켜고 잠시만요 어렵긴 하군요 자 모터를 뒤로 돌리겠습니다 자 3개 다 깜빡이죠 선을 색상별로 연결했습니다 홀센서 모터랑 연결을 했구요 자 됐어요 모터를 돌리겠습니다 뒤로 돌리면 돼요 어우 무거워 힘들어 자 돌리겠습니다 3개가 다 깜빡였죠 네 홀센서는 정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계기판을 하도 세게 조연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안 돼요 타격받으면 부러져버려요 살짝 느슨하게 부러줍니다 자 지난번 동영상 보신 분은 아니시겠지만 이게 좀 돌아가야 됩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힘 강해졌을 때는 아예 안 움직이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자 보시면 실리콘 고무 있죠 실리콘 고무인데요 비가 오고나면 물이 먼지 유입이나 물 유입을 방지해주는 실리콘입니다 이렇게 숙여 주시고 그쵸 일관상도 업그레이드 되기 좋아요 그쵸 굉장히 예쁘죠 자 이건 제가 서비스로 달아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넥스트 시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